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드폴더 있잖아요. 보드폴더 우클릭해서 여기 오픈인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드폴더 오픈인 익스플로러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요 탐색기가 열립니다. 들어가보시면은 뭐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기터브에 올릴거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클릭해서 cmd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텔리제이에는 여기 밑에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터미널을 하면은 바로 요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터미널 설정을 한번 하셔야 되요. 근데 여기 터미널 여기 들어가서 터미널 설정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세팅스 들어가보시면 여기에 터미널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터미널 그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파워실로 되어있을텐데 이제 cmd로 바꾸세요 이거. cmd로. 오케이 한 다음에 자 내가 여기 밑에서 터미널 열었으면은 다시 요거 요기서 이거 끌 수 있거든요. 끈 다음에 다시 키면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cmd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나왔으면은 일단 성공이에요.